지난 1일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한 편이 개봉됐습니다. 유명 토크쇼에 주인공과 제작진이 출연할 만큼 화제를 모은 이 작품은 슈퍼맨을 기다리며 추락하는 미 공교육을 구해낸 한 교육감에 관한 기록입니다. 미국이 기다렸던 슈퍼맨은 바로 미셀리, 37세의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원더풀 새 교육감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찬사와 함께 전국 꼴찌 워싱턴 DC에서 초방력 교육개혁을 추진해온 미셀리 교육감 그녀는 지난 3년 자신의 기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지금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계 정치외교 1번지 워싱턴 DC 그러나 약 3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실력 1위라는 기록 뒤에는 공교육 수준 전 및 최하위라는 오명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이곳에 지금 3년째 뜨거운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교육부 그 수장인 교육감은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교육행정의 최고직입니다. 지역 내 146개 국립학교에 학생과 교직원을 총괄하고 연간 33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일 그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미셀리 교육감입니다. 벌써 한 시간째 전화회의가 한창인데요. 며칠 전 정부로부터 받은 교육 공적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논의하는 중입니다. 전화회의를 포함해서 미셀리 교육감이 주재하는 회의는 하루에 보통 9개 정도. 그러다 보니 점심은 거르기가 일쑤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피자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셈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일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본래 빡빡한 스케줄을 즐기는 편인 니 교육감은 회의도 연달아서 몇 권씩 진행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입니다. 3년 넘게 이렇게 달려왔으면 조금 지칠 만도 한데 오히려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상패들 공교육 개혁에 대한 그녀의 남다른 열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2007년 그녀가 부인했을 당시 워싱턴 국립학교의 학력 수준은 그야말로 바닥 수학은 아예 11개 교육구 중 꼴찌였습니다. 입학생이 줄어서 문을 닫는 학교까지 생길 정도 워싱턴 DC라는 복잡한 도시의 교육감으로 부인하면서 그녀가 분석한 최고의 문제점은 바로 교사 평가 방법이 없다는 것. 그리고 교육 관련 정책 결정이 지극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저소득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공교육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생존한 발상이었습니다. 리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을 시작으로 무능하고 문제있는 교사와 교장을 대거 해부했습니다. 지난 3년간 600여 명의 교직원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로그인 마스 섬을 의용하셨습니다. 나머지 시장의 교육을 닫는 학생들은 여기가 좋은 교육법을 소개하는 학생들은 созд within 학생들은 교육을 닫는 학생들은 그녀가거나, 학생들을 닫는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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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도 학생들로 무사히 교사만 훌륭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미셜리 교육감. 그녀가 생각하는 훌륭한 교사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